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11월 25일 금요일 개장체크입니다.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속에 2,440선을 회복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전장보다 0.96% 오른 2,441.33포인트에 장 마쳤는데요. 유가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00억 원과 660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개인은 홀로 2,1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에 의한 달러 약세가 위험 자산 선호 심리 개선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23.6원 내린 1,328.2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 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3%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올리기로 했지만 예상했던 바로 주식시장에 별 영향은 없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 대부분이 상승했는데요. 삼성전자가 0.6% 오른 가운데 LG화학은 3%, SK하이닉스는 2% 올랐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74% 오른 738.22포인트에 거래 끝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200억 원과 990억 원을 순 매수했고요. 개인은 홀로 2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한 가운데 특히 에코프로비엠과 LNF가 각각 3% 넘게 오르며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휴장했습니다.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긴축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소화하며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0.78% 오른 14,539포인트에 장마쳤고요. 프랑스 깨아크 40 지수는 0.4% 오른 6,707포인트, 영구프치 100 지수는 0.02% 상승한 7,46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경제 지표로 유로존의 11월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47.8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경기 확장의 기준점인 50은 하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로존이 경기 침체에 빠져 있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경기 둔화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클라우디아 부후 독일 연방은행 부총재는 한 인터뷰에서, 독일 부동산 시장은 둔화되겠지만 앞으로 큰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종목별로 증권사 투자 의견 상향 소식에 독일 부동산 회사인 LEG 이모빌리엔이 6% 올랐고요. 영국의 민간 투자 회사 브릿지 포인트 그룹은 5% 상승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보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혼조세였는데요. 일본 DK 225 지수 0.9% 상승한 2만 8,388포인트에 장마쳤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폭이 둔화될 수 있다는 소식에 N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날 외환 시장에서 N달러 환율은 달러당 138엔까지 내렸습니다. 중국 상하종합지수는 0.25% 하락한 3,089포인트에 장마쳤는데요.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이 시장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0.7% 오른 1만 7,660포인트, 대만 가권지수는 1.2% 상승한 1만 4,784포인트에 장 종료했습니다. 오늘의 전망과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기대하며 상승했습니다. 김석환 미래세증권연구원은 1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이후 명확하게 달라진 점을 하나 뽑자면, 올해 내내 매파적인 색깔을 강하게 드러냈던 연준 내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다만 최종 금리가 얼마나 높아져야 하는지 등 광범위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오는 12월 FOMC 회의를 비롯해 앞으로 두세 차례 회의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명심할 부분으로,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빠른 속도로 금융 여건이 완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추세적인 상승 흐름보다는 하방을 견고하게 하면서 박스권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미국 추수감사절 기간으로 차주 11월 PMI 발표를 제외하면, 지수에 있어 특별한 재료는 부재한 상황으로 주가는 무난한 흐름이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밸류 부담으로 상단은 제한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개별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으로 모멘텀 보유 업종과 종목의 차별적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짱 대응 잘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11월 25일 개장체크였습니다.